오늘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지만 강풍을 동방하고 황사가 섞여 내리겠는데요. 김다영 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나오실 때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전국에 요란한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밤 사이 오겠고요.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해안가를 따라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초속 20m 이상, 강풍경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에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또 영동에는 건조특보도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황사도 섞여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은 황사의 영향으로 종일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 날은 온화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17도, 대전 19도, 대구는 22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시unt